뭐라고 쓰여있어? 이거 가라고 써봐. 한국과학창 재단 온라인 유기보수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순냥여자대학교 순명여자대학교 남은vell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진행할게요. 네, 이번에 순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봉사 리더십그룹 지식봉사단 소속의 다학굿다팀에서 저희 심원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육기부 물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학습지도 만들어주셔서 저희 이제 2시간 동안 재밌게 수업을 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무슨 물건을 주셨는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이미 언박싱은 했지만 많아서 무슨 무슨 물건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콘센트. 우와! 거자다! 내가 좋아하는 거자다! 학생들의 취향을 적용해서 이렇게 무민에다가 딱 하자 분들이 다 일일이 사장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간식보다 중요한 활동 키트. 우와! 우와! 이렇게. 예쁘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마스크. 마스크를 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스트랩이나 스트랩 선. 그런 거죠. 마스크, 선. 야, 왜 이렇게. 그리고 이건 학생들 중이고, 이건 우리 친구들을 더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교사용 키트입니다. 여기 학생들의 이니셜. 우리 친구들 이름의 이니셜 영어로 해서 자기 거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아, 오케이. 좋아. 네이로 열어.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진짜 많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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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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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김새 뭐야 뭐 이름 또 통에 담아져 있는거 통에 담아져 있는거 안 담아져 있을땐 어떻게 할꺼야 그냥 작은 색다리를 아자 맘에 드는거 맘에 안드는거 우리 수학시간에 분류를 배웠어요 조금 열어놓으세요 어 잘하는데 서유 서유 응 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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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죠? 오 로드하시다 오 쌩이! 내 손같아요! 다 분리 했으면 좀만 기다리세요 집중해 박수를 다시 한번 시작 악기 같네 마지막 시작 얘들아 떨어트리면 큰일난다 큰일나 빨리해 빨리해 고장벌 치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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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자기자리에다 간식 놓고 자기자리에다 간식 놓고 자기자리에다 간식 놓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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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